여행도 오케이 아 뭐야 언니가 엉덩이 너무 공격적이었어 아 그래요? 네 엉덩이가 다 엉덩이가 잘 아세요 엉덩이 엉덩이가 아니 저는 진짜 이거를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? 전 가요 왜 너한테 그러시겠습니까? 네네 가요 네 섹시한 거 가요 섹시만 귀여운 거 가요 됐습니다 됐어 됐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